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영입니다. 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캐스트가 올라가게 되면 한 35일, 6일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무리, 마지막 한 달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남은 한 달을 제대로 못 보내게 되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물론 1년 동안 공부 안 하고 지금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도 어떻게 이제 한 달을 보내야 되는 것이냐. 최고의 효율을 내고 싶다. 과학탐구라는 것은 진짜 이 수능이 한 달 남겨뒀을 때,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이 한 달 동안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수능 전날까지도 과학탐구는 실력 향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놓친 개념 하나만 다시 봐도 그 문제 맞출 수 있게 되잖아. 그치? 개념 문제가 거의 70%가 양 나오잖아. 까먹는 것들만, 증발하는 것들만 잡아내도 그런 문제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짓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 자, 한번 가보자. 자, 너희들 지금 파이널 기간인데요.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두고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있나요? 맞아? 한번 생각해 볼까? 남은 기간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내가 역전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학생들이 되게 나태해요. 나태하고 아니랍니다. 무슨 말이죠? 과학탐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 과탐 같은 공부들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대략 뭐 이젠 한 달 남겨줬으니까 대충 이렇게 뒤적지적 해보고 정리하고 뭐 다음으로도 대충 보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충 어떤 기대하는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지금 있어요. 네. 한 달 동안 애들이 뭐 날 따라올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과학탐구라는 거는 단기간에도 실력 향상이 될 수가 있어. 진짜요? 네. 왜냐하면 킬러 문제가 몇 문제 나와요? 진짜 킬러는 두 개 아닙니까? 두 개 아니면 세 개. 세 개도 안 나오고 두 개 정도잖아요. 준킬러가 한 세, 네 개? 이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킬러 두 개가 아니라 나머지를 다 맞추잖아요. 그럼 거의 1등급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다 1등급, 절대 1등급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추월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나태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항상 명심해요. 이 과학탐구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과탐은 수능 전날까지도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 그럼 봐봐. 이걸 전제로 가보자. 과탐은 수능 전날까지 실력이 향상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런 좀 나태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달을 보낸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달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친구들에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미친 듯이 한 달 동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추월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당연히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한 달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대충 정리하면 되겠다. 뭐 EBS 개념이나 읽어보자. 기출문제나 반복하자. 왜 잘 풀리니까? 아는 문제들이나 계속 보자. 이런 것들은 그거 자체가 공부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나태한 겁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느 정도 역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의 상황을 뒤집기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런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역전의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써나가야겠죠. 그렇죠? 그게 기본이야. 너희들이 지금 혹시나 조금 의지가 좀 흔들리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어요. 다시 한 번 각오를 잡아주시고 이 마지막 한 달 있잖아. 그렇죠? 마지막 이 한 달이 너희들의 수능 점수. 수능 점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달 후에 결과도 달라요. 알겠죠? 미친 듯이 하다가 수능 보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대충 마무리하다 수능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마지막 정리할 때는 무슨 모르는 거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 하기 싫은데 헛소리예요. 헛소리. 알겠죠? 계속 낯선 것들을 보면서 수능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놓쳐가는 기억들은 계속 반복하시면서 실전 감각은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고난도 문제도 계속 풀어보면서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정리하면서 그러다가 수능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최고의 감각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 정도 할게. 너희들의 마음가진 멘탈적인 거에는 그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 과학탐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라는 거 매우 중요한데요. 제 컨텐츠도 이미 다 나왔습니다. 최종 점검이 곧 오픈이 될 것이고 특면도 파이널도 지금 출간이 돼서 여러분들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좀 할게. 학생들의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내 컨텐츠를 쭉 깔아오던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아예 외부 커리를 타고 가다가 마지막을 이제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은 좀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점검해야 될 이슈를 좀 점검할 게 좀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 어떤 거냐면 마무리할 때 좀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특히 너희들의 어떤 질문들을 기준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기출 문제들을 지금 한 달 남겨놨는데 기출 재풀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기출 재풀이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얘기할게 테스트는 하시면 안 돼요. 테스트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올해 작년 꽤 그래도 3년 차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이 누적됐잖아. 우리 교육과정 거로만 해도. 그래서 그걸 뭐 6평, 9평 또는 뭐 학평까지 3월 학평, 4월 학평, 7월 학평, 10월 학평까지 다 출력하셔가지고 그걸로 테스트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금지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5등급 나오는 애가 3등급 막기 위해서 하는 짓이야. 최선을 다해서 3등급이라도 나오자. 운 좋으면 3등급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기출 문제 출력하셔가지고 그냥 문제 풀고 해설보고 문제 풀고 해설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하는 게 그런 학생들에게는 맞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5등급이야 지금. 5, 4등급 미만지. 4등급 미만인데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한 달 동안 어떻게든 내가 운이 좋으면 3등급 맞고 싶어. 그럴 땐 테스트해.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얘는 테스트하는 건 금지할게. 아는 문제로 테스트하시면 안 돼요. 실전 감각이 뚝뚝 떨어집니다. 알겠죠? 1등급 맞는 애들이 3등급 맞기 위해 최선 다하는 거야. 알겠죠? 테스트 금지하고요. 그러면 전체 풀이도 금지하도록 할게요. 전체 풀이 안 돼. 전체 풀이. 아 이제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1등급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운이 좋으면 1등급 나오겠어. 정리를 한번 하자. 기출 문제 사가지고 전체를 다 하나씩 풀어보는 거야. 뭐 푸는 게 나쁘...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법론이 좀 틀린 거죠. 그렇죠? 그걸 왜 하는 건데?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잠이 잘 안 와? 불면증이 있어? 뭐 그럴 땐 해도 돼. 그런 걸 불면증을 없애기 위해 좀 해야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비효율적입니다. 아는 문제들 갖고 풀게 되면 감각이 떨어지죠. 특히 중3위 학생들일 경우에. 그리고 아는 문제들은 지금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야. 지금도 내가 모르는 것들, 나를 괴롭혔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셔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낯선 문제들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감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수능이야. 수능이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야. 학교 내신 시험도 아니고요.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풀이는 안 돼.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약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실무를 하다 보면 내가 여기를 까먹었다. 이거 오랜만에 나왔는데 내가 여기를 모르는구나. 전기 전도도를 모르는구나. 약간 지엽적인 거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런 부분들은 기출도 찾아보고 개념도 공부하고. 알겠죠? 약점 파트는 필수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필수적으로 기출문제들의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내가 특상이 약하다? 그럼 특상 파트가 너무 약해. 그럴 때는 기출문제들에서 특상 부분은 쭉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연륙학이 약하다? 그 부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통합에너지 역학이 약하다? 그럼 기출문제들을 다시 보는 거지. 물론 킬러로 갈수록 기출보다는 예상문제, 킬러 예상문제들이 더 유용합니다.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약점 파트들은 필수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괜찮죠? 두 번째. EBS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EBS는 지금까지 푼 친구들은 푼 채로 남겨두시고요. 안 푼 친구들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EBS는 지금 마무리할 때 이미 풀었던 애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을 반복하고 다지는 것으로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EBS가 연계가 된다고 해서 물리학에 완전히 똑같은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게 킬러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킬러로 반영이 잘 안 돼. 킬러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일단 최상위권 애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 그냥 학습의 연계성을 위해서 그냥 공부하는 도구로. 학습 도구야 그냥. 그냥 학습 도구로 활용을 해왔다면 괜찮은데. 지금 마무리를 지을 때는 마무리를 지을 때는 이게 파이널에서 활용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파이널 활용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지금 30일 동안 내가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로 마무리를 지어서 역전의 드라마를 실고 싶다. 그때 EBS는 그렇게 추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할 것인가. 이제 학습 제안을 좀 보시면요. 자,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 있지. 지금까지. 뭐 제커리가 아니어도 제커리를 따라오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공부한 것들이 있어. 일반적으로 엔제드를 막 풀면서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반복과 실모입니다. 파이널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복과 실모. 실모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 반복을 안 하고 실모만 하잖아. 그럼 현상 유지밖에 안 돼. 조금이라도 실력 향상을 꾀한다면 실모 플러스 반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물론 실모를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반복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즉 실모든 엔제든 대부분 이 반복이라는 거는 엔제 위주가 되겠죠? 엔제나 또는 예상문제들 예상문제들 얘네들 반복하셔야 돼요. 대부분 엔제를 풀어왔다면요. 이 엔제에서 여러분들의 취약한 부분이 있죠? 취약점. 취약문항이라고 합시다. 취약문항을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대부분 그런 취약문항들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개념들은 보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처리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추론형 문제들 특히 추론형 문제들 추론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들은 수능 가서도 시행착오를 거치고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차단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취약문항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 알겠죠? 정리된 해법들을 해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정갈하게 정리된 해법들을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내가 해법 노트 같은 거 쓰라고 하잖아. 알고리즘 같은 거 있지? 풀이 알고리즘. 제가 문제 풀 때 추론형 문제들은 1번 여기서는 일에너지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식이 도출되고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거야. 그래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써서 식을 하나 도출하고 계산을 해주잖아. 그 계산 과정을 빼고 정리하는 습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해법 노트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그 노트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써보라고요. 써보는 그 실천하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추론형 문제들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이건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추론형 문제들이야. 즉, 준킬러 킬러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거야. 특히 중간에 있는 중간 보스들 있지. 1페이지는 시간이 다 단축돼 있어 어느 정도는. 더 이상 단축할 게 없어. 놓친 개념들은 다시 보면 돼. 알겠죠? 빨리 풀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빨리 풀려지는 데가 일단 1페이지에 있는 기본형 개념들, 비역학 개념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추론형 문제들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 추론형 문제에는 전자기도 들어가는 거야. 전기장, 자기력, 특수상대성이론, 열역학, 뉴턴역학 이런 거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모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모를 적당한 수준, 자신에게 받는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건 학생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알겠죠? 최상위 학생들은 회차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의고사 하나 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할 게 별로 없어. 다 아는 거야. 틀린 것들만 딱 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이게 유사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해보고 마무리 정리하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거는 후속 조치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치? 비역학도 틀리고 역학도 틀리고 주인킬러도 틀리고 그럼 그런 것도 정리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런 친구들은 1일 1모 이런 거는 조금 욕심일 수 있어요. 알겠죠? 후속 조치가 안 되는 1일 1실모는 의미가 없는 거야. 회차만 늘린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줄지도 않고 여러분 실력이 항상 되지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적당한 수준이라는 거는 후속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면서 실력을 조금이라도 높이면서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어? 실무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특란도 모의고사를 안 풀어봤다면 체험판부터 파이널까지 한 27회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고 만일 너희들이 외부 콘텐츠까지 써야겠다라고 판단하면 적당한 수준의 모의고사들을 결정을 해서 수능 때까지 이어나가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야. 알겠죠? 마무리를 지을 때. 물론 여기서 이제 전혀 이게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없어. 죄송합니다. 엔젤 안 풀어봤어요. 예상 문제 이제 시작하려고요. 이렇게 되면 실무만 유지하게 되잖아. 이러면 조금 이제 힘들어져. 알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강사분들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건 뭐 올해 제가 강의를 원래 안 찍고 그냥 책을 하나 내려고 했는데 이제 학생들의 좀 현장에서 좀 반응이 좀 어려운 것들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강의도 온라인에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파이널 최종 점검이라는 게 출간이 곧 됩니다. 한 달 딱 전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는 파이널 최종 점검이 이제 18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파이널 최종 점검이 이게 뭐냐면요. 1년 동안 제가 콘텐츠를 제작을 했잖아. 특란도 특강이라던가 실전 300이라던가 그리고 뭐 특란도 모유기사 원 투 파이널 뭐 체험판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총 막라해서 그 중에 올해 6평과 9평을 출제하신 분들이 수능을 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180문항으로 그래서 특란도 특강 특강이 원래 230문항 가량 있습니다. 실전 300, 300개겠죠? 이거 두 개만 합쳐도 500문항이 넘어요. 특란도 모의고사 특란도 모의고사가 시즌 1, 2 파이널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그치? 파이널 20, 체험판까지 하면 27회분이야. 거기에 20문제씩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여기도 이제 500문항 이것만 해도 지금 1000문항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3월학평, 4월학평, 6월평가원, 7월학평 9월학평까지 특히 6평과 9평 이게 되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와 올해 출제된 모의고사들을 총망라해서 180문항을 선별을 해서 그레이드 1, 2, 3로 20개 주제로 20개 주제로 정리한 게 이 최종점검이라는 마무리, 마지막 책이에요. 저의 엔드 컨텐츠가 되는데요. 그 180문항들을 20개 주제니까 수능에 나오는 20개 주제를 선별한 거야. 즉, 특란도 특강 같은 책이 아니야. 킬러 주제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수능에 나오는 이식기, 전자기파도 있고 보호의 수원자명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레이드 1, 2, 3 난이도, 하, 중, 상 물론 상급 난이도가 없는 그레이드 3가 없는 책들도 있겠죠. 그런 단원들도 있겠지. 그런 것들은 없어. 전자기파 같은 건 그레이드 1밖에 없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80문항을 그레이드 1, 2, 3로 나눠가지고 1단어는 역학 킬러 2단어는 비역학 킬러 3단어는 비역학 개념으로 구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총정리하는 저의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 N제를 풀려고 하는 특란도 특강이나 실전 300 이런 걸 지금 시작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나잖아요. 엄두가 나지 않겠죠. 그런 친구들은 이 추정점검을 활용해서 반복하면서 모의고사들 실모를 유지를 하면 될 것 같고 제 컨텐츠를 쭉 따라오던 친구들은 반복을 할 때 너희들이 그 특란도 특강에 체크해놨으면 나 약점 문제들 체크된 것들 그리고 실전 300인 약점 문제들 체크된 것들을 반복하시면서 풀면 되는데 그런 게 또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풀고 끝난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 틀나 어떡하지. 내가 2회도까지 하라고 뒤에 해설지에 문제까지 다 다시 넣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 추정점검을 활용하셔서 한 달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만이라도 반복을 해서 최고의 점수를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거와 함께 실모를 유지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연 1일 1모에 대한 생각들이 학생들 있을 텐데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1일 1, 2실모를 1일 2실모 이런 거는 정말 과탐에서는 비추드립니다. 알겠죠? 1일 1, 2실모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모의고사 회차를 늘린다고 해서 어디에 없던 실력이 나오는 게 아니야.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다. 약간 이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후속 조치를 하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회차를 늘릴 수 있으면 괜찮아. 내가 지금 말하는 이 1일 1실모는 뭐냐면 제 컨텐츠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지금 한 달 남겨두고 강민웅이 문제들 좋대. 한번 풀어볼 만하대. 이런 것들을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오신 친구들은 이 한 달 동안에 30개 즉 27회의 모의고사가 있잖아. 27회의 특모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풀어보고 싶어? 그럼 사실상 1일 1모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1일 1, 2실모를 할 친구들은 이 모의고사 보는 게 30분이 걸리지. 거기에 한 시간에 최소한 한 시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는 2시간, 3시간 투자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1등급에 가깝다. 1, 2등급 수준이면 1시간에서 한 2시간 사이이면 되겠지만 후속 조치할 때. 그렇죠? 물론 회차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쉬우니까 한 40분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3등급, 4등급인 친구들은 3시간씩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1일 1실모보다는 2일에 하나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긴 해. 남으면 남은 채로 수능 보고 오면 돼. 우리는 마지막에 30일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수능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자, 만일 이걸 1일 1실모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난이도가 현재 학생들의 피드백을 봤을 때 제가 느낀 난이도랑 학생들이 느낀 난이도가 좀 다른데 난이도가 일단 시즌2가 조금 쉽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즌1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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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더라고 난이도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즌2가 10회분이고요. 10회 시즌1은 6회인데 체험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7회 체험판은 온라인에서 바로 여러분 출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이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을 할 때는 당연히 좀 쉬운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시즌2로 시작을 해서 파이널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고 물론 이 시즌2도 1회랑 3회는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시즌1이랑 비슷하고 파이널 같은 경우도 5회하고 8회는 약간 쉬운 게 있어요. 알겠죠? 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런 게 필요해. 내가 특란도무교사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출제된 스타일의 문제들이 들어가야 한다. 또 하나는 출제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잖아. 이게 나올 것 같다. 그런 것들은 반복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건 반복을 시켜야겠다. 나의 이제 의도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즌1 열심히 공부하고 인강도 막 보고 그 다음에 시즌2로 갔을 때 약간 쉽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지 않은 것들을 내가 유형을 잡아가지고 그걸 반복시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 유사 문제들을 조금 더 시즌2까지 유사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점수가 좀 잘 나오니까 시즌2가 좀 쉽게 느끼는 경향도 있어. 저는 근데 1회랑 2회가 난 거의 비슷하다고 봤거든요. 알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변명을 좀 드리고 시즌2를 먼저 풀게 되면 이 시즌2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애들이. 맞잖아요. 지금 수강평 같은 것도 한번 봐봐. 저는 어려운데 왜 다 쉽다고 합니까?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30분 안에 문제를 못 풀고 있는데 학생들은 시간이 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있는 거지. 알겠죠? 자. 이럴 경우에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건 원을 시작하든 툴을 시작하든 만일 아무것도 제 컨텐츠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초반에 6회 정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20회 중에 한 6회 정도 풀어나갈 때 얘들은 강의를 다 수강을 했으면 좋겠어. 강의를 모든 문제를 내가 풀었거든요.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거기서 풀이법들이 계속 나와 풀이법들을 좀 숙지했으면 좋겠어. 내가 예상한 문제들은 기출이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안 들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 푸는 것마저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풀이법을 숙지하기 위해서 최소 6회 정도는 모든 문제들의 강의를 수강했으면 좋겠어.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상관없어. 알겠죠? 만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시즌 1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아예 없어가지고 강의를 한 6회 정도 보면서 따라온다면 시즌 1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시즌 1을 할 때가 제가 개념 설명을 가장 많이 알겠죠? 시즌 1이 개념 설명을 많이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첫 번째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런 것들을 올해 예상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올 것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세하게 개념과 문풀 설명을 좀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로 활용한다고 하면 시즌 1을 활용을 해서 강의를 쭉 다 보면서 쉬운 것들도 다 봐. 왜냐하면 기본 개념 비역학 개념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1회에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그걸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20회 정도 20회 정도를 실모로 활용을 하는 거죠. 실모로 활용을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모로 활용할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30분 동안에 딱 정해서 테스트를 실시를 꼭 하시고 알겠죠? 40분 동안 실시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실시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후속 조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후속 조치라는 것은 이게 초반 6회가 아니라 뒤에 이제 실모를 활용하면서 풀 때도 어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은 강의를 활용하셔야겠죠. 해설도 보시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야 후속 조치라는 거는 공부하라고 공부 학습하라고 알겠죠? 이거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가지 말라고 그냥 풀고 어틀렸네 대충 답보니까 뭐 실수한 것 같아 다음 아 이것도 실수인데 아 이것도 에이 나 이것도 아는 문제 이렇게 대충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뭐 100개 풀어도 1등급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 그러니까 1일 1실모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 따라 좀 다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어 문제 풀기 전에는 모의고사들도 정호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확인하시면서 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호사항을 최대한 오래 많이 줄였어 줄였어. 그래서 실제로 어 정호사항이 가장 적은 모의고사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도 어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호사항을 좀 확인하시고요. 자 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는 마지막까지 예 강의 끝까지 잘 찍고 여러분들의 질문들 잘 해결해 드리고 그렇죠? 뭐 때때로는 뭐 응원의 캐스트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마지막에 할 일인 것 같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하는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마지막 수능 성적을 결정 지을 겁니다. 저는 응원밖에 못 해드려요. 여러분 응원해 드릴 테니까 마무리 잘 하셔서 꼭 입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